오늘 무한마드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대통령이 국빈 방문합니다. 오늘부터 1박 2일간 우리나라에 머물게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국빈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갈지, 우리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교 만찬이 진행될 예정이고 정상회담이 이어질 텐데 여기서 어떤 게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그것부터 짚어볼까요? 일단 주요 의제로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쪽이랑 그리고 방산,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경제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작년 1월에 나왔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연장선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최근에도 이제 주가 흐름에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을 수가 없을 만큼 관련되어 있는 의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에너지라든지 방산, 그리고 과학기술 및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독자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한 부분에 대한 모멘텀들까지도 알게 모르게 꽤나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뉴스를 추적하면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국빈 방문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경제적 효과,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섹터나 종목군들에 대해서 투자 분들도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지금 시장에서, 증권가에서는 방산 쪽과 원전 쪽에 대한 수주가 수주라든지 수혜가 많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지금 이 방산 쪽 같은 경우는 20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의 군비가 전체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가율이 근 10년 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각국이 국방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최근에 중동 같은 경우는 지정확정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이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그런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확장성을 가지게 될 가능성도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아랍에미리트 쪽에 LIG 넥스원이나 한화 시스템이 개발하고 만든 천궁2가 수출된 이력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수주 소식이 들린다라고 한다면 방산주들 최근에는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부각받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상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원전이죠.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이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을 수주를 해서 원전 1기부터 4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원전 1기는 2021년도 4월에 가동이 됐고요. 2기 같은 경우는 2022년도 3월, 그리고 3기 같은 경우는 2023년도 2월에 가동이 됐는데 올해 초에는 이제 4기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우수한 성과를 냈었던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해서 원전 5기와 6기에 대한 수주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에서 어제도 이제 관련돼서 원전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에서 많이 부각이 됐었던 수소 쪽에 대한 협력 소식도 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라는 말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방산 쪽과 원전 쪽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동 국가 중에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역시나 그때 지난해 언급했었던 300억 달러,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까요? 네, 우리나라 돈으로 40조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파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랑 그래도 관계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원전이나 방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만 우리나라 K컬처라고 해서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라든지 게임 산업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확답드리긴 어렵지만 관련되어 있는 뉴스들을 조금씩 살펴보시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좀 추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SM 같은 경우는 오늘 블록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름이 안 좋지만 엔터 관련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시금료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아갔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방한한다는 내용과 좀 엮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원전 쪽이나 방산 쪽도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첨단 기술이라고 해서 AI 쪽, 반도체 쪽에 대한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섹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가는 것도 맞지만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의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좀 따져보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자산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합니다. 400조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소외를 받을 수 있으면 우리 증체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련된 섹터라든가 종목을 언급해 주시고 계신데 건설 관련 이야기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방사, 건설 쪽 언급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력으로 인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건설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동 쪽에 대한 수주가 많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대건설이라든지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현대건설이 최근에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PF 사태 때문에 아직까지는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진 않는 부분이지만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래서 그리고 좀 알아봤더니 GS건설 쪽에서도 아랍에미리트 내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 구조 프로젝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GS건설도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시장에서 크게 부각될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건설 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쪽과 관련되어 있는 재건 모멘텀을 가지고 좀 작은 기업들이 많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랍에미리트 쪽은 일단 말씀드렸었던 방산과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원전 쪽 그리고 수소 쪽을 눈여겨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전 쪽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도 원전 기업들 시세를 분출했는데 오늘도 아랍에미리트만 호재로 인해서 더 갈 수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데 우선 원전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원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이용해서 1기부터 4기까지 지어서 지금 돌려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체적으로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약 25%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해요. 물론 25%를 지금 전부 다 공급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그만큼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8기까지 그러니까 1기부터 8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기까지만 건설이 된 상황이고 5기와 6기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번 방안을 통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7월까지 체코 쪽에 대한 모멘텀 30조 원 규모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미국 쪽이 탈락을 하면서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두 나라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도 꽤나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체코 쪽과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원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붙는다고 한다면 전 우리나라 원전 관련 주들은 추가 상승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에 들어왔었던 우진엔텍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에너토크라는 기업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겠죠. 어제도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주가가 갭 상승이 강하게 나왔고 종가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전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은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하지만 종목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지 못했었죠. 근데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원전 관련 주들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눌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전 올해 연말까지도 원전 주에 대한 모멘텀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의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방한하는 무한마드 대통령이 2009년 왕세자 시절 때 바라카 원전 수주할 수 있게 지원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원전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원전 협력이 논의된다면 지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진앤텍이나 에너토크 관련주 잘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우진앤텍을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업들을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 기업이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재무제표를 보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제로 매매를 한다는 입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팁을 드리자면 가장 강한 종목이 좋은 종목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작은 소테마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있죠. 테마가 굉장히 작고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종목들의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따져볼 것들이 좀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지금 원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되어 있는 테마 같은 경우는 작은 소테마라고 분류하지 않고 실제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 종목군들이 힘이 계속해서 붙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서 우진엔텍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한 관리도 진행을 하지만 원전 해체 쪽에 대한 기술력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장된 이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고 어제 이제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추가 상승의 여력이 꽤나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대 기업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 규모가 500조 원 정도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건설하고 있는 원전보다 해체해야 되는 원전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원전 시장도 다시 한 번 성장을 하지만 그동안 노후됐었던 원전 해체 시장까지 열린다고 한다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두산 애너빌리티라든지 우진엔텍, 그리고 오리비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원전 해체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변동성은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저는 말씀드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 이슈 여기 좀 정리해 보고요. 이번 회담에서 또 주목받는 게 에너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특히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지 않습니까? 이번에 논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이 아랍에미리티 쪽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적인 트렌드죠. AI가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반도체 공장이 증설이 되고 전기차, 기존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전기의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원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그로 인해서 반도체가 아니라 원전 관련주라든지 태양광, 풍력까지도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 한화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태양광 관련주로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아랍에미리티 같은 경우도 태양광 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랍에미리티와 협업을 해서 나라에 납품을 했었던 경력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원전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잖아요. 풍력주들 가운데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까? 일단 풍력 관련돼서는 CS윈드라는 기업과 그리고 CS베어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둘 다 굉장히 저는 견고한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좀 빠져준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면 이런 풍력주들 같은 경우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에너지원 쪽에 대한 관심도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전이 좀 더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태양광 쪽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태양광 관련 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고 최근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좀 받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풍력 관련 주들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부각이 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CS윈드라든지 CS베어링 두 기업 모두 다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기 때문에 풍력 쪽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 붙는다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도 주가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또 이제 수소 쪽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많이 붙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연료전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료 중에 수소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오늘도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범한 퓨어셀 같은 경우 주가가 그렇게 밀리지 않으면서 버텨주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말까지 에너지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동 국가들과 이렇게 지속적 우호적인 관계를 가져갔을 때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뭐 좋죠. 중동 시장도 굉장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몇 가지 기업들을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우리가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게임주요?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원래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많았었던 기업인데 중국 쪽에서 매출이 많았었다는 얘기 말고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중동 쪽에 대한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거에는 중국 쪽에 편향됐었던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2021년도에 화장품 쪽에 대한 매출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아랍에미리트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아랍에미리트 쪽에 그런 관계가 많이 협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엔터, 스마트팜,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 같은 경우도 엮일 수 있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중동 국가의 우호적인 관계가 국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속 언급해드렸던 게 원전이고요. 거기서 파상될 수 있는 게 에너지 엔터, 그리고 화장품 스마트팜까지 여러 분야와 섹터를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포인트 잡으시는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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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